자고로 미인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평안도 강계고을에 딸만 세 자매를 둔 한 가난한 아버지가 살았다. 그 딸들의 인물이 뛰어나게 아름다운지라 그 고을에 부임해온 신관사또가 은근히 그 중 하나를 택하여 자기 소실로 삼으려 하였다. 논밭을 사준다는 바람에 마음이 움직이기는 했지만 막상 어느 딸에게 소실로 들어가라고 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. 그 아버지가 심히 난처해야 할 때 딸들이 이 기미를 알고 셋이서 서로 자진하여 나섰다.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사또 자신이 세 딸 중에 하나를 고르기로 하고 제일 먼저 맞딸에게 물었다. 너는 입이 몇 개 있느냐? 두 개 있습니다. 그 중 어느 쪽이 나이를 많이 먹었느냐? 아래 입이지요. 수염이 났으니까요. 다음은 둘째 딸. 제일 나이 먹은 건 위 입이지요. 이가 났으니까요. 셋째 딸. 아래 입이 아직 어리지요. 사철 젖을 빨고 싶어하니까요. 이리하여 사또는 셋째 딸을 골랐다 한다. 이리하여 사또는 셋째 딸을 골랐다. 이리하여 사또는 셋째 딸을 골랐다. 이리하여 사또는 셋째 딸을 골랐다.